제가 굿, 굿 좀 감 좀 잡겠습니다 굿 감 좀 잡을게요 한번 가볼까요? 우리 살게 롤러만 3명이냐 많이많이 칠해야 돼 많이많이 롤링크 초보자들인가 왜 안나오지 두부패를 포착했다 안돼! 아! 와 여기 물덕이 없었네 아 싸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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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싸다구 우와 조심 싸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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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아이 진짜 싸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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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싸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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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씨 뭐야 아 안돼 아 아 야 야 내가 왜 죽어 아 내가 왜 죽어 아 나이스 두 마리 잡은거 같은데 10 9 8 7 6 10 8 아 아깝다 오 이긴거 같다 아 좋았어 아 오케이 오 오 많이 취했다 오 훌륭했다 오 7킬 7킬 굿 어 킬은 내가 또 제일 많아 우리 편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